우리 어린이집에는 진짜 못말리는 삼총사가 있어요. 언제나 힘이 넘쳐서 물건이란 물건을 다 부셔버리는 병구. 하루종일 입에 먹을 걸 달고 다니는 정훈이. 여기저기 장난거리만 찾아 돌아다니는 끄러기 민철이. 에휴, 정말 정신없어? 병구는 공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. 선생님이 잡으러 간 것만 몇 번인지 몰라요. 민철이는 왜 그렇게 자꾸 다이한테 장난을 치는지.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요. 정훈이 가방은 항상 먹을 걸로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가끔 이런 일도 일어난답니다. 그러다 어느 날, 우리 어린이집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어요. 새로운 이 친구는 안전벨트를 누가 풀었는지도 단박에 알아내고요. 차 뒤에 있는 말썽쟁이도 척척 잡아낼 수 있어요. 이리와. 이 친구 덕분에 요즘은 삼총사들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. 하여튼 애들이란 어쩔 수 없다니깐요. 이 친구는 안전벨트의 어린이집이네요. 그렇게 생각하는 중, 자동차의 수 작은 모임을 세우고 활용한 듯한 것 같아요. 특히 마찬가지로 만 градусов 정신이 많아요.